김간호사 정선규 간호사실 의자에 까만 스웨터를 단단히 입고 바싹 몸을 말았다. 나 귀여운 여자예요. 가까이 할수록, 보면 볼수록,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색색 새롭고 신선한 충격을 일으키며 꼭 싱그러운 아침에 살아간다는 마음을 전한다. 병동에 호박이 덩쿨채 굴러들어왔다. 누가 환자이고 누가 간호사인지 마냥 즐거워 난리 북새통이다. 뭐니 뭐니 해도 음식을 가릴 줄 모른다. 절대 뒤끝이 없다.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 좋고 싫음이 없다. 하루만 아니 한 시간만 그녀와 같이 지내면 금방 마음을 빼앗겨 동화가 된다. 가을바람에 흔들리는 코스모스도 그녀를 알아보고 한들한들 어깨를 펼쳐 한껏 응원하노라. 형용색색 가을을 토하고 있다. 그런 그녀가 자전거를 타고 거리를 서열한다. 안녕하세요. 새 희망병원 간호사예요. 둥글둥글 인생의 해박함이 무던히도 전해진다. 세상과 탐을 쌓은 환우들에게 세상으로 통하는 대중성으로 보편적 가치를 지닌 그녀 이 지구 한가운데 최고의 행복 전도사가 된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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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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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